거창군이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및 지역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단위로 주택, 축사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고 공공건물에 태양강과 지역을 설치해 공공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거창군은 국비 14억 원과 군비 15억 원, 자부단 3억 원을 투입해 모두 298개소에 태양광 178개소, 태양열 117개소, 지열 3개소 시설을 설치하는 등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